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술수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새의 뭉토로 있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 베델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룡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가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도와 기도와 순종의 열매를 열심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새해에 충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룡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받도록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선한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지요 선하다 청직이가 앞선 것이 아니라 선한 게 앞섰지요 선한 청직이다 악한 청직이 아니라 선한 청직이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선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착한 사람 뭐 똑똑하고 뭐 별거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해야 돼 그래야 그거 오래가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믿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지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날이 돼가지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새끼를 꼬라 그랬어요 새끼를 꼬는데 두껍게 꼬지 말고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게 꼬들꼬들하게 그렇게 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들이 새끼를 꼬는데 아이고 이 주인 양반이 왜 어렵게 그렇게 꼬들꼬들하게 작게 새끼를 꼬라 그러나 불평하면서 종들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꼬들꼬들하게 새끼 손가락보다 더 적게 잘 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허름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가 허름허름해서 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주인이 큰 쌀푸대를 가져와가지고 종들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연말 보너스다 이 안에 옆전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옆전에다가 니들이 새끼줄로 꼬아서 가지고 가라 절대 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새끼줄로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네가 얼마든지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종들이 놀랐습니다 아 이 주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이 열심히 새끼를 줄을 양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게 잘 꼰 사람들은 아주 엽전을 양 풍성히 그 안에 집어가지고 1년 보너스보다 더 많은 복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잘 꼬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새끼가 들어가야지 엽전이 하나도 가지가지 못한 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말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런 축복이 임하고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아니합니까 다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크든 작든 뭐든 내가 그 말을 순종하고 잘 지켜가 나가면 결국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어느 구자집 가정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요강을 잘 닦았어요 매일매일 주인님이 하신 요강의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요강 청소를 아주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보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야 너는 요강 닦는 거 보니까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자아금을 줄 테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종은 주인이 주는 자아금을 가지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조만식 선생이 그랬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의 후배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성공하려면 요강을 잘 닦아라 그렇게 했대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오늘날 요강 땅은 변소 청소하는 거지요 여러분 허름한 것 부족한 것 지저분한 것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닦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크는 대로 은사대로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직이 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선한 청직이라는 것은 착하고 마음 좋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청직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비록 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신용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살림을 다 관리해서 잘했어요 얼마나 충성되고 신임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 아들이 이삭이 있는데 내 이삭이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당신이 가서 저기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하나 골라오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줬어요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아마 좀 좋지 못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가지고 가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그 잘해가지고 리부가를 선택해서 이삭의 부인으로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신용을 얻어서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됐으며 자기 아들의 며느리까지 구하는 그런 절권을 위임해가지고 리부가를 구해서 이렇게 큰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은 주인 앞에 한 번 신임을 받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양떼들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촌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지방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야곱에게 자기 두 딸을 주었습니다 라엘과 레알 그래서 이 야곱은 수지가 많았지요 아리따운 부인 둘도 자기 부인으로 삼고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라반도 부가 부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은 라반의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종이었지만은 그 종의 덕분에 중인의 집도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도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요셉이란 사람도 애곱에 팔려가서 애곱 시위대장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는데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잘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셉은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옥장에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자기가 해를 당해서 감옥에 왔을지언정 자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그 당시에 딱 하나님에 앉은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애굽이 모든 그 감옥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셉이 베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들어갔지만은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큰 총리 되신이 되어서 그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구하고 자기 식구들도 구해가지고 요셉의 식구들 형제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애굽당에 와서 살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급하지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도 신이 되고 결국은 자기 가정도 살리고 이렇게 요셉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청지기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복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도요 많은 기업이나 많은 부자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 좋은 청지기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말아가지고 그 집안도 일으키고 기업도 일으켜서 큰 부호가 되게 하며 자신도 큰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느님이며 만민의 소유자이며 사성계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사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살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도 내 것이니 너희는 토지를 영원히 소유하고 팔지 말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땅도 살리는 그런 70년 이래의 모든 법규도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내게 말하길 너희는 낙은해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 주 주여와의 말이니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상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임시로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재주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탈런트 내가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산 다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릴 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니까 아깝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 생활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와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게 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는 청지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장사에서 모은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각오와 충성된 마음이 있을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지요 그 종이 하나 있는데 아주 불성실하고 불이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들으니까 주인이 자기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부인이 불이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살다가 잘려서 세상에 나가면 할 것도 없고 굶어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 명록을 딱 봐가지고 주인에게 쌀 백석을 빌려간 사람들에게는 50이라 적으면서 50만 갚게 하고 자기에게 20을 갚게 해가지고 한 30 정도를 탕감해 주었어 지 맘대로 그래가지고 백석을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백석을 다 갚지 않지 않고 반만 갚고 조금만 그릇 종에게 주면은 자기가 다 탕감 받으니까 그렇게 문서를 다시 조작했어 또 한 사람 보니까 주인한테 기름을 백석을 다 빌려갔어요 그것도 50이라 적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착취했어 중간에 다 주인의 것을 자기가 다 갈취했단 말이야 이런 불이한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재산을 풀렸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주인이 보시기에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감옥감이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불이한 청지기 불이한 일꾼 불이한 종들이 오늘날에도 이곳저곳에 많이 박혀있다고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불이한 청지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열심으로 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며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고 늘 깨어서 준비성이 있으니 주님의 일에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상관한테 절할 때에 건통리하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란 말은 내가 맡은 일이 적든 크든 어떤 것이 그 일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함은 물론이요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세임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세임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청지기에서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다 따져볼 때가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 따져가서 심판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반드시 크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칭찬을 받아야지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 심판받아 울며 일을 감을 때가 오지 않는 그런 데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청지기 일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 청지기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청지기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청지기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직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재직의 명예배를 보는데 재직의 의미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의미는 두 번째로 자기 주권이 없어요 나의 권한이 없어 우리는 주인의 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뿐이야 나에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재직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해야 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요셉이 청지기로 일하다가 감옥 갇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충성해서 애굽의 큰 총리 되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의에 충성하는 자가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집사를 택하고 권사를 택하고 장로를 택하고 목사를 택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재직인 명예배기니까요 알겠지만 또 한 번 들으면 여러분이 기억이 돼서 내가 올 년 한 해 이 소난청직이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1년 한 해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우리 베델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재직으로 삼으셔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맺게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놓아라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온 베델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오늘도 몸이 연약하고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신방하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힘차게 주님 전쟁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 울렬 안에도 건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은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로니 모든 병마야 썩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제기명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와 오늘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처소 있는 곳곳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는 그 영광도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머리위해 이 나라와 민족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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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